이제 해장하니? 어, 이제 살 것 같아. 이거 봐, 이거 봐, 어? 몸에 사치가 뱃어, 아주 사치가. 응. 나 어디 가는데? 아니, 내가 유마담한테 생활비 좀 보태라니까. 갑자기 이걸 주더라? 나 이거 뭐 얼마인지도 모르겠고 해가지고 홍당부 마켓에 가격 제한 받는다고 올렸거든? 대박, 근데 채팅이 계속 와. 나 그중 1등한테 지금 팔러 가는 거야. 나보다 어린 것 같은데 두 달 치 월급을 주네. 천 쪼가리. 너 두 달 치 월급? 어휴, 너무 후려치셨네. 근데 뭐 유마담 거니까 후려치든 말든 상관없다. 아니, 이게 얼만데? 아니 근데 얼굴은 또 왜 이렇게 빨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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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아, 술에 안 깼나? 뭘 봐. 아니 왜 남의 입술을 이렇게 노골적으로 쳐다... 어? 어? 이... 이거 이거 회장형이 아니라 이거 불 끄려고 산 건데 이거. 뭔데 말해? 어허, 딱 말해. 뭘 그렇게 사? 아, 누나 아니 일단은 내가 축하해. 누나가 늙기 전에 뭐라도 해 본 거 축하는 하는데. 아, 그렇게 뭐 비즈니스니 뭐 프로니 그렇게 콧대를 세우더니 어? 나도 쪽팔 죽겠어 지금. 나는 궁금한 게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되는 걸까? 그럼 어떻게 돼? 키스 한 게 됐지. 아니, 그거 키스를 했잖아. 그 다음 단계. 뭐 섹스? 아, 그 1차원 단계. 그런 거 말고 있잖아. 뭐 관계 형성의 변화라던가. 아니 근데 수금 씨도 기억 못 하는 거 아니야? 누나도 필름 끊길 뻔 했다며. 아니야. 수금 씨 술 안 마셔서 센센할 거야? 근데 이렇게 위험하게 만취한 여자를 그냥 분해? 자기가 먼저 들이대기까지 해놓고. 내가 먼저 가겠다고 했나 보지? 네, 실장님. 아, 바로 원상복구가 원칙이죠? 제가 지금 가겠습니다. 네. 네?